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9페이지 조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조적조라는 것은 조적식 구조의 줄임말이죠 조적조 짤조자 사흘적입니다 짤조자 사흘적자 조적조 그러면 이 조적조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벽돌구조나 볼록구조, 돌구조와 같은 것이 조적식 구조죠 그래서 벽돌이나 볼록을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접착제 이런 결합제를 이용해서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적조는 종합적으로 한 문제만 냅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문제로 한 문제만 냅니다 옛날에는 두세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종합편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벽돌벽의 규격 개념이 나오죠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표준형 벽돌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표준형 벽돌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것이 벽돌의 길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길이고 이것이 너비죠 너비 그리고 이것을 두께가 되는데 이때 벽돌이 직육명체니까 이래서 이 끝부분 이면을 우리가 마구리면이라고 표현해요 마구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벽돌의 규격을 나타낼 때는 가장 먼저 길이부터 먼저 나타내요 그래서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mm 이러면 이것이 표준형 벽돌의 규격을 나타낸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길이가 190이고 너비가 90 두께가 57mm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벽돌의 품질 나요 벽돌은 소성이 보통 흙으로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열을 가해 굽는 것을 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로 강도가 커야 돼요 보통 이 강도는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흡수율은 적은 것이 좋은 벽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 둘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정리할 것은 벽돌의 품질 시험 개념에서 벽돌의 품질 시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압축강도 시험하고 두 가지를 통해서 합니다 압축강도 시험, 줄여서 압축 시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 가지고 벽돌의 품질 시험, 물리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봐 두시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나오죠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래서 먼저 벽돌의 개체 강도, 바로 압축강도가 영향을 주죠 벽돌의 인장강도나 흰강도는 거의 작기 때문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벽돌의 강도는 압축강도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도나 접합모르탈의 강도 접합모르탈의 강도는 자, 뭡니까? 결합제죠? 접착제 이러니까 얘는 바로 부착강도가 중요한 거죠 모르탈의 강도는 부착강도예요 벽돌의 강도는 압축력에 견디는 압축강도가 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 이런 거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벽돌의 종류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게 보통 벽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붉은 벽돌이냐 그래서 이걸 저렇게 점성토 벽돌 이렇게도 취합니다 점성토 벽돌 자, 그리고 특수비 경량 벽돌을 가벼운 거죠 경량 벽돌은 이 중공 벽돌이 있고 구멍이 나 있는 이 중공 벽돌이 있고 경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포도용 벽돌이 있죠 도로 포장용 벽돌이 포도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지 벽돌은 원래 오진물을 바른 것이 오지 벽돌이에요 오진물이 유약이에요 유약을 바른 것은 오지 벽돌이에요 그리고 내아벽돌 자, 내아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내아벽돌이죠 그래서 이제 내아벽돌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일반적으로 내아모르타르, 단열모르타르나 내아점토 같은 걸 써죠 그래서 얘는 결합재료인 접착재료가 이것은 저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아벽돌은 이거는 물축임 자체를 안 합니다 얘는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모르타르 부분이 나오죠 152페지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가 바로 결합재죠 모르타르가 바로 얘가 결합재잖아요 벽돌이나 이런 볼로 접착재료가 이 모르타르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것이 모르타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타르는 그래서 1번 해놔죠 그래서 부착강도, 접착강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 모르타르는 부착강도가 중요하고 특히 1번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 이 모르타르 강도는 이 벽돌 강도보다 적어서는 안 돼요 이상이 돼야 돼요 모르타르 강도가 얘가 이상이 돼서 커야 돼요 그래서 벽돌 강도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보면 줄룸 모르타르도 부침 모르타니, 깔모르타니 어디에 따라서 다 배합비가 다르죠 그럼 여기서 배합비라는 것은 이거예요 쉽게 쇄골재가 모래예요 모래 모래하고 시멘트의 그 비율이 얼마 차이가 그러면 항상 1의 기준은 시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때 153페이지에서 그 핵심 정리에서 1번 해놨죠 그래서 모르타르 강도, 벽돌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는 부착 강도가 더 중요해요 압축 강도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4번 쇄골재 골재는 이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어야 돼요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에는 물이 깍찬 상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줄룬이 나와요 자 줄룬은 이 모르타르 부분이 무엇이 된다? 줄룬이 되겠죠? 원래 줄룬 조인트죠? 재료와 재료 사이가 조인트, 줄룬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룬은 기본적으로 표준은 10mm가 표준이에요 표준은 10mm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예요 가로든 세로든 벽돌이든 블록이든 기본으로 표준은 10mm가 표준이 돼요 10mm가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주의할 점은 자 여기에서 10mm가 표준이고 그런데 내하 벽돌이에요 내하 벽돌은 우리가 이것은 6mm예요 그래서 얘는 6mm고요 보통은 기본이 10mm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장 줄룬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붉은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붉은 벽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붉은 벽돌인데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로로 붉은 벽돌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표준은 이거는 10mm가 표준이죠 기본은 10mm예요 자 그런데 시멘트 모르타로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줄룬을 파요 이렇게 파기해가지고 줄룬을 파버립니다 줄룬 파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치장 줄룬을 별도로 하는 게다가 여기에다가 치장 줄룬을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치장 줄룬의 이 깊이 이 깊이입니다 이게 이제 치장 줄룬 깊이가 돼요 치장 줄룬 깊이 자 깊이는 이거는 6mm예요 6mm 그래서 치장 줄룬의 깊이나 내아벽돌 6mm이고 나머지는 기타는 10mm가 표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언급하다가 얘로 갔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것은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153페이지 막힌 줄룬하고 통줄룬은 자 세로 줄룬인 수직 줄룬을 어떻게 처리했네요 그래서 15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막힌 줄룬은 세로 줄룬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막히게 쌓은 것이 막힌 줄룬이에요 그런데 통줄룬은 세로 줄룬이 일직선상으로 되어있죠 이것이 통줄룬이에요 그러면 통줄룬은 하중 집중이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벽의 경우는 세로 줄룬을 막힌 줄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치장줄룬이 나와요 그러면 의장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장줄룬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치장줄룬을 하려고 하면 이 모르타르가 줄룬이 굳기 전에 줄룬 파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거기 2번이에요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굳기 전에 굳으면 파하면 안 되겠죠 굳기 전에 우리가 치장줄룬 하기 위해서 줄룬 파기를 하고 나서 거기 3번에 벽돌 벽면 정리 청소하고 빠른 실내에 빈툼 없이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때 치장줄룬 깊이는 6mm라고 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155페이지 상단에 치장줄룬 종류 나오죠 이것은 생긴 뭐다 형상 모양에 따라서 줄룬이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빛줄룬이다 평줄룬이다 엇빛이다 둥근 줄룬이다 내민지문이다 오목줄룬이다 민줄룬이다 많죠 볼록줄룬이다 이런 것이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이 중에 구조이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것이 빛줄룬이고 일반적으로 시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평줄룬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신축줄룬 개념은 이거예요 신축줄룬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탄력성을 갖는 거예요 모르타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재료를 써서 탄력성을 가지는 줄룬이 신축줄룬 사람으로 생각하면 간절이 신축줄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간절 부분이 재료가 다르잖아요 약간씩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재할 때 누워있었다가 일어나서 재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갖는 줄룬이 신축줄룬이에요 그래서 이건 출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수직 신축줄룬이죠 벽 높이가 변하든 벽 두께가 변하든 아니면 개구부 가장자든 개구부다 이게 개구부 개구부에서는 변했잖아요 여기는 벽인데 여기는 개구부죠 그러면 이런 가장자든지 여기에도 그럼 보통 문트라고 균열이 다 가거든요 가장자든지 그리고 우리가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나 아니면 교차부 있죠 근처 이런 데가 우리가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 측면 그래서 뭐가 일정한 곳이나 두께 일정한 곳 일정한 곳은 안 생겨요 뭐가 변해야 돼요 변하는 곳에 신축줄룬 그래서 우리도 변하는 곳에 다 뒀죠 간절 기억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재료의 취금이 보관 준비와 관련돼서 정리하실 것은 4번이에요 156페이지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측면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봐두실 것이 저겁니다 8번에 모르타르는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지멘트의 수화작용에서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 그라우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미 경화작용이 생기는 것은 이미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측면죠 그리고 물을 부어놓고 비벼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사용시간은 얼마다 물 비벼고 나서 모르타르 사용시간이 여기에서는 2시간이죠 물 비벼고 나서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적조에서는 우리가 2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조적조에서는 2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르타르 사용시간이 조적조 그리고 미장공사도 2시간이에요 미장공사도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르타르가 단일 모르타르가 되면 틀려죠 이때 단일 모르타르는 1시간이에요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단일 모르타르는 1시간 개념이 됩니다 1시간 그리고 1시간짜리가 타일에 타일공사에서 모르타르는 1시간이 돼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타일에는 1시간을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벽돌 쌓기법에서 기본 쌓기에서 벽돌에 키리가 보이도록 사면 키리 쌓기입니다 키리 부분이 보이도록 그리고 그 그림 보면 이해 되겠죠 그리고 마구리가 보면 마구리 쌓기가 됩니다 만약에 세워서 사면 세워 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칩시다 그럼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사면 세워 쌓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엽세워 쌓기라고 합니다 시험은 안 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일반 쌓기, 영식 쌓기, 하란식 쌓기 나오죠 자, 영식 쌓기, 옛날에는 영국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쌓기, 쌓기 씁니다 영식 쌓기, 이렇게 칭해요 자, 영식 쌓기라는 것은 보통 벽돌을 모르다리 용에 쌓죠 그것을 한 켜, 켜라 켜, 쌓아 올릴 때 한 켜, 두 켜, 켜라고 헤아립니다 그러면 벽돌을 쌓을 때 영식 쌓기는 이 개념이 되는 거죠 한 켜는 길이로 쌓고 그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세로 줄로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쌓았겠죠 그러면 한 켜는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쌓았어요 길이로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도 길이로 쌓으면 통줄눈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 쌓기로 하고요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합니다 이때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것이 이렇게 쌓으면 통줄눈 생기니까 여기를 띄워서 쌓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중간을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리 쌓기로 가면요 통줄눈이 안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구리 쌓기로 어떻게 하면 통줄눈이 안 생기요 이 마구리 쌓기 켜에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벽돌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호 토막 내지 반절을 넣는 거예요 반절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2호 토막을 넣는 거예요 2호 토막 그러면 2호 토막이란 것은 4분의 1 토막을 뜻하는 거고요 벽돌의 길이 방향으로 절단할 때는 우리가 토막 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 토막을 쓴 거예요 이게 4분의 1 토막 이게 2호예요 4분의 1은 0.25장 0.2에서 유래해야 되는 2호 토막 그러면 반절 개념은 이게 반절이에요 이 벽돌을 절단을 할 때 이 벽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거예요 이게 반절이에요 이게 반절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절 하나 넣든지 2호 토막 두 개 넣으면 돼요 이게 0식사키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이 이게 제일 튼튼해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사키가 0식사키예요 그래서 얘들은 통줄이 안 생기게 산 겁니다 그런데 하란식 사키가 네덜란드죠 하란식 사키는 이 하란식은 네덜란드죠 모서리가 튼튼한 방식인데 그러면 0식하고 약간 다르게 산 거예요 그러면 이 하란식 사키 개념은 번갈아서 쌓는데 한 켠는 길이 그 다음 켠는 마구리 사키로 이렇게 번갈아서 쌓게 되는데 얘는 길이 사키 키에서 변화를 준 거예요 계속 번갈아서 쌓는데 그러면 마구리 사키 키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리 사키 키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사키 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통귤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 준 거예요 모서리에다 7호 토막을 써가 이렇게 길이 사키로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이 길이 사키 켜에다가 이 끝부분에 7호 토막을 사용을 한 거예요 7호 토막 7호 토막 그래서 4분의 3 토막을 쓴 거예요 4분의 3 토막 그러면 4분의 3 토막이 이거죠 그러면 4분의 3 토막은 0.75잖아요 그래서 7호 토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하란식이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 모서리가 튼튼한 방식이 하란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세로 줄눈이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영식이나 하란식입니다 그래서 쌓기 규정이 없으면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하면 무방한 겁니다 그리고 불식 쌓기 프랑스죠 불식 쌓기는 같은 켜에서 길이하고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벽돌을 쌀 때 한 켜에서 길이 마구리가 번갈아 길이 나왔다가 마구리 나왔다가 길이 나왔다가 이렇게 마구리 그래서 이 마구리 쌓기하고 길이 쌓기가 번갈아서 나오는 방법이 이것이 불식 쌓기예요 불식 쌓기인데 그런데 이 불식 쌓기는 장점은 외관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부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생겨요 불식 쌓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좀 취약한 것이 불식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미식 쌓기 나오죠 뒷벽체는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서 저걸로 한 겁니다 영식 쌓기로 하고 전면 벽돌을 붉은 벽돌에서 치장 벽돌을 쌓는데 이 개념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뒤에 벽돌은 이것은 영식 쌓기로 한 거예요 영식 쌓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서 영식 쌓기로 했는데 이 전면에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싼 거예요 이 전면을 붉은 벽돌을 쌓는데 5켜까지는 길이 쌓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벽돌의 길이가 보이면 이쪽은 단면은 마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5켜 정도는 5켜 정도는 우리가 저걸로 한 겁니다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구리가 보이니까 이쪽 길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봤을 때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한 거예요 길이 쌓기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한 거예요 그 마구리가 여기서 봤으니까 길이가 이 속으로 더 갈 거 아닙니까 뒷벽체에 맞물려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 해서 뒷벽체에 맞물려 쌓는 게 이 미식 쌓기예요 미식 쌓기 그래서 미식 쌓기는 모르면 5켜죠 5켜 이렇게 외쳐네요 5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미식 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거기에 핵심 정리해서 벽돌 나누기 해가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막 벽돌이 생기지 않도록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벽돌 나누기 위해서 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농 쌓기는 우리가 장식적 효과를 시장 쌓기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진과 같이 벽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난감벽이나 아니면 담장과 같은데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을 영농 쌓기라고 해요 그래서 영농 쌓기는 두 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159페이지 8번에 기초 쌓기하고 넷쌓기 나옵니다 기초 쌓기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초 쌓기는 두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제일 먼저 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어떻게 됩니까 집안으로 전달하는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초에서 먼저 초창기 2회 때 나왔던 것이 기초 쌓기용 벽돌이 어떤 게 적합한가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초 쌓기용 벽돌로 제일 좋은 것은 소성이 잘 된 벽돌로서 우리가 흡수율이 적은 벽돌을 써야 되겠죠 소성이 잘 된 벽돌 이것을 시험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벽돌조 기초는 조적으로 기초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는 연속 기초 무엇이다? 줄기초로 설계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목한 곳은 벽돌 쌓기 전에 모르탄 콘크리트 고름질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냈던 것이 3번 가지고 냈던 게 맨 밑에 너비 벽돌이 얼마예요 그러면 160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거기 빗금 치는 것이 벽돌이에요 벽돌 표시예요 가장 빗금 많이 친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벽돌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빗금을 치놓은 부분 있죠 이것이 벽돌 표시예요 이게 벽돌 표시예요 그런데 밑에를 넓혀야 되죠 우리도 발목보다 팔바닥이 넓어지죠 나는 팔바닥이 좁고 더 넓은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넓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넓힐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빗금 끈 것이 다 벽돌 표시라고 했어요 이 빗금 끈 부분이 벽돌 표시예요 벽돌로 기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벽두께일 때 제일 밑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얼마만큼 돼야 되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이거의 두 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두 배 이상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서 보시면 거기 이제 밑에 투명하게 돼 있는 60도 적힌이죠 이 상황에 이게 이제 기초판이 되는 거죠 이게 기초판이고 기초판이고 이게 이제 벽돌 기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끊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잡석 다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잡석 다짐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염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잡석 지정이고요 이게 염이죠 그러면 측면 간략히 구분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넓히는 각도는 60도 이상으로 하면 되죠 이 경사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때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나비 자 그래서 이게 일정 두께 돼야 되겠죠 이게 기초판 두께입니다 그래서 5번이죠 5번 그래서 최소한 너비의 3분의 1 정도로 해 주라 이거죠 쉽게 우리도 발바닥이 너무 두께 얇으면 부러지겠죠 뼈 없이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해 주자는 겁니다 그 개념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쌓기는 내어서 쌓는 거죠 벽돌 벽면에서 돌출해 쌓는 게 네 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 두실 때 뭐 두께씩 쌓을 때는 많이 내밀 수 있다 4분의 1까지 되고 이래서 B라는 것은 벽돌에 이렇게 설 때 벽돌이 이렇게 설 때 이 벽돌의 길이 보니 있죠 이 두께를 1B라케 해요 이걸 1B라케 해요 그럼 이거의 4분의 1이다 이거입니다 4분의 1 그리고 한껏이 8분의 1을 썼고 그럼 맨 위는 두께로 내어서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출을 했을 때 벽이 있을 때 이렇게 돌출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면에서 이렇게 돌출해 나가는데 이렇게 돌출해 나갔다 근데 맨 위는 두께로에서 나가주라는 거죠 맨 위는 두께로에서 나가주라는 거고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160페이지 공간 쌓기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